맥주의 계절이라 불리는 여름, 집에서 캔맥주 맛있게 마시는 방법 정리했습니다. 캔맥주를 더 맛있게 마시려면 컵에 따라 마시는 게 좋은데요. 이때 긴 컵을 사용해야 거품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맥주의 생명인 거품, 액체와 거품의 7대 3 황금 비율을 맞추려면 3번에 나눠 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. 맥주 캔과 컵을 30cm 정도 떨어뜨리고 잔의 반까지 콸콸. 맥주와 거품의 비율이 5대 5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다시 잔의 90%까지 천천히 따르고 이번엔 6대 4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. 그런 다음 남은 맥주가 잔의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가게 살살 따르면 생맥주, 수제 맥주 못지않게 맛좋은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. 할머니가 타주시던 시원하고 달콤한 미숫가루. 그런데 직접 타면 예전 그 맛이 잘 나지 않죠? 할머니 맛 그대로 맛있게 미숫가루 타는 법 정리했습니다. 미숫가루는 물보다 우유나 두유에 타는 게 맛이 더 좋다는데요. 물에 탄다면 그냥 맹물보다 보리차에 타는 게 더 맛있습니다. 또 설탕 대신 콜,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고소하게 즐길 수 있다는군요. 미숫가루를 컵에 타 마실 땐 O자가 아닌 W자 모양으로 저으세요.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저으면 분자들의 충돌이 많아져서 더 잘 섞인다고 합니다. 통에 타 마실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재료를 넣고 흔들면 가루가 뭉치지 않고 재료들이 잘 섞여 맛이 훨씬 깊어진다고 합니다. 미래엔 이런 제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. 다양한 종류의 메이크업 브러쉬, 매번 씻기도 어렵죠? 그래서 발명됐습니다. 세척부터 말리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등장한 건데요. 돌아가는 손잡이에 소를 끼우면 세척과 건조가 동시에 된다고 합니다. 더 간편한 제품도 있습니다. 기름기를 없애는 드라이 샴푸처럼 솔에 뿌려 쓰는 전용 샴푸인데요. 가루를 솔에 뿌리면 묻을 듯 이물질이 달라붙어서 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. 손톱 물어뜯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까요? 햄버거, 피자 향수에 이어 치킨 맛 매니큐어가 나왔습니다. 허브맛, 매운맛 두 종류인데 100% 먹을 수 있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